4. 가설 통로 종류 및 설치 기준 가설 통로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용어 해설부터 본문까지 아주 자주 나와요 그래서 내용까지 완벽히 외워야 됩니다 제가 외운 것을 일단 기준으로 기준을 제시해 드릴 테니 실제적으로 자기에 맞도록 외울 것을 고쳐서 외우시면 돼요 먼저 외화될 것을 따로 칠판에 적을게요 가설 통로 종류 및 설치 기준은 앞머리는 큰 것은 가경발사계예요 가경발사계 여기에서 가경발사계만 딱 외워서 많은 것을 외울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가는 뭐냐 가통구견통제죠 제가 외웠던 건 그대로 갈게요 가통구견통 개구부 추락제우 원인과 방지대체 이것도 약방의 감축격으로 나오는 겁니다 약방의 감축격으로 나오고 저는 예전에 어떻게 외웠냐 아마 교제하고 비서님이 맞아 떨어질 거예요 어떻게 외웠냐 앞머리를 개추현 원안부보작 원안부보작 그 다음에 예보유기체방 기체방 기 체방 설덕제구 난제급표 설덕제구 난제급표 난제급표 포피가 얇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되냐 앞에서 배운 그라우팅 공법 JSB, RJP로 하는데 이런 그림에서 그라우팅을 보강한다고 하면 파기 전에 원지반에 미리 보강을 해놓고 보강을 해놓고 땅을 단단히 만든 다음에 팔 놓고 가는 거예요 포피가 얇은 경우에 미리 앞에 팔 것을 여기만 위에만 하는 게 아니라 무너지라고 팔자리까지 보강을 해가지고 단단히 하고 팔 놓고 나가는 거예요 두 개는 앞에서 배웠죠 초고화 분사 방식을 이용하여 RJP, R초분은 R초분은 초고화 분류체가 가지는 운동에너지를 이용하여 두 개 참 어렵죠 그런데 R초분은 식고유제 앞에서 다 했습니다 식은 구분하는 방법이 식고유제 고화합력 유치원으로 구성된 집안을 조사는 한 건데 이게 15미터 4배만 한다 그다음에 확실한 것은 초평보호링 조사는 전반의 집안을 확실히 알 수가 있는 거죠 반면에 확실히 알 수가 있는데 깊은 곳까지 볼 수가 없어요 그렇게 했을 때는 깊은 곳까지는 탐사로 나가죠 위쪽에서 이제 거꾸로 그리고 전기비저항이나 전기저항탐사를 해가지고 물이 얼마나 있는가 그렇게 나가는데 확실한 것은 정밀도가 아주 확실하다 토피가 얇은 경우에 보강 방법인데 수평보호링 조사를 해서 보강 방법을 강구해라 그다음에 토피가 두꺼운 경우에 이게 아주 두꺼웠어요 이제 토피가 아주 두꺼웠을 때는 어떻게 보강을 하냐 객내에서 이제 강간다단 그라우팅 앞에서 배웠잖아요 강간다단 그라우팅 두꺼우니까 이 두꺼운 대로 어떻게 보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림이니까 이러지만 산 높이가 뭐 30, 40m 되는데 공사배가 엄청나죠 이럴 경우에는 파 갖고 가면서 이제 보링 조사를 하더니 앞에 집안이 안 좋아요 점점 뚝까지 있는데 강간다단을 설치를 해라 강간다단 그라우팅 7 내지 8m인데 서로 겹치게 어떻게 시공한다고요 그라우트를 대로 넘어 흘러나와서 자체가 보강을 해준다 그림은 다반작성이라 이렇게 그려주셔야 되죠 여기에 직경 두께 길이 이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이렇게 하고 강간다단 표시 해주고 터널 굴착부 굴착부 이렇게 해주고 여기다가 강간다단 그라우팅 자 이거는 방금 설명드린 거 설명드린 거 터널 계측은 일상계측 일상계측은 A계측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에 정밀계측 B계측 예를 들어 문제가 공부는 터널의 일상계측과 정밀계측의 종류를 설명하고 이렇게 계속 공부를 했는데 딱 갔더니 터널의 A계측의 종류와 B계측의 종류를 설명하는 게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요 A계측 공부도 안 했는데 자 사질토 사질토 점성토 사질토 점성토 집안의 계량국파 이렇게 나오다가 나한테 SM 집안과 MC 집안에 대한 그냥 깜짝 놀라고 도대체 이 집안이 뭘까 뭘 써야 될지 모르죠 잘한 거 그것처럼 일상계측은 터널에서 A계측이다 이제 이것도 뭐 해야 되죠 이쯤 되면 앞머리 외우는 방법을 또 짚고 넘어가야죠 일상계측 일상계측은 일갱내천록인 정밀계측 정밀계측은 정지 쇼록 축 지 간 이렇게 외웠냐 록볼트가 두 번 나왔는데 록볼트 인발시험이고 록볼트 충력시험이 나서 일갱내천록인 정지 쇼록축지관 이렇게 외웠어요 헷갈리지 마라고 인발시험하고 충력시험이 어디 들어갔는지 자 봅시다 일갱내천록인이에요 갱내 관찰조사 말 그대로 실제로 관찰조사는 페이스맵핑을 정식으로 실시를 하죠 페이스맵핑 말 그대로 표면에 지도를 그리는 거예요 지도를 페이스맵핑 어떻게 합니까? 터널에 페이스맵핑 페이스맵핑 해당 단면을 이렇게 그려놓고 터널 파놓고 부색정리까지 딱 했어요 열리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것도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이렇게 그려요 페이스맵핑은 그린 게이고 여기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물이 나와서 용서 혹시 많이 나온 것 같으면 많이 나온다고 한자로 다 이렇게 해놓고 또 봤더니 샌드심이 들어있어요 모래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얇게 많이 안고 여름에 했다 샌드심 샌드심 그 다음에 이제 주양과 경사를 또 만들어야죠 이렇게 보면 뚝뚝뚝 들어가면 알죠 이게 이렇게 떨어져 있는지 아니면 뭐 이렇게 돼 있는지 그 경사를 적는 거예요 그러면 S52 그 다음에 120 SW 이런 식으로 톤이 기초하는 사람들은 알죠 이게 이게 뭔 뜻인지 주양과 경사가 어떻게 됐냐 딱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딱 이렇게 딱 하면 너무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전리가 수고 없이 발달했죠 이렇게 또 돼 있고 봤더니 또 반은 풍암이고 반은 연암이에요 풍암 해서 풍암은 또 이렇게 다 페이스맵핑을 알아보기 딱 하나 옵니다 풍암 풍암 그 다음에 이쪽에도 물이 또 나와요 옆에서 여기서 물이 나온다고 표시해 놓았습니다 자 용수 용수도 합시다 지하수 용수 이게 페이스맵핑입니다 막 객내 관찰 조사를 할 때 관찰 조사를 하는데 어떤 식으로 체크를 해 놓냐 이런 식으로 이쁘게 알아붙게 해 놓은 거죠 이거 설명이니까 지금 막 좀 갈게 쓴 거였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다음 내공 변이 측정 아까 내공 변이 측정이 이렇게 그림이 돼 있어요 측량을 해갖고 이것이 안쪽으로 줄어든지 안 하는지 변이랑 변이 속도 변이가 수렴이 되는 이제 끝났는지 수렴이 됐는지 주변 집안 안정성 평가를 하고 지보공 효과를 파악할 때 내공 변이를 측정한다 지보공을 설치를 해 놨으면 내공 변이가 안 생겨야 돼요 안 생겨야 되는데 내공 변이를 측정해 보니까 계속 안쪽으로 뚫어야 돼요 지보공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천단 치마 측정 그림에 이렇게 그렸어요 앞에 천단 치마 측정 그래서 실제 그림은 또 천단 치마도 하고 이렇게 화살표를 해 놓습니다 천단에 절대 치마랑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단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면 변형상태를 파악하죠 그래서 어느 기준점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자꾸 내려온지 안 내려온지 측량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도 되고 가장 간단한 방법은 여기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잠깐 또 거꾸로 가봅시다 터널에 그런데 종방향으로 이쪽으로 파악한다 치고 측점을 20m마다 끊어서 끊어서 천장에 못을 하나 받고 스프레이치를 해 놨어요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보통 천단 치마는 이렇게 해요 못 박아 놨으면 레벨 증량을 합니다 레벨 그런데 스탑으로 거꾸로 세워요 거꾸로 거꾸로 자 스탑을 이게 스탑이에요 스탑 거꾸로 어떻게 계산해요 자 레벨 측량을 합니다 레벨 측량 제일쯤에 터널에 레벨 측량을 하는데 스탑을 거꾸로 세워서 봐요 이렇게 거꾸로 보는 거죠 여기서 사람이 레벨을 세웠고 뒤에 보고 나서 기준점 보고 나서 딱 돌려가지고 거꾸로 된 뒤를 읽습니다 요쪽이 지방고에요 지방고 지방고 플러스 여기가 지방고 플러스 읽은 점 후시 후시를 읽었더니 이 기계의 높이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이걸 읽어야 되냐 기계고 마이너스 읽어요 읽어 읽때 전시를 읽때 읽은 값에다가 다시 마이너스를 해줘요 그러면 여기 높이의 지방고가 나옵니다 간단해요 포목시사 때 배우고 지프 후기 기마 전지 확 측량 야장 계산하면서 지프 후기 기마 전지를 마음속에 하면서 계산 딱딱딱딱 하죠 단 거꾸로 된거는 기마 전지인데 전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붙잡고 계산하면 여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공변이 천난치마를 측정할 때 잘 맞지 않으면 이게 자꾸 내려온다고 하면 치마가 되는거에요 자 여기다 터파기는 헐란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거에요 기마개전이에요 기계고 마이너스 도면에 나온 계획고를 집어넣더니 내가 스탑에 읽어야 될 글씨 몇 미터가 나와요 기마개전 제일 쯤에 토목기사 하고 현장을 갔더니 바로 측량부터 시키더라구요 그래서 측량을 할 줄 아는 사람은 뭐냐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막 졸업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설계사문도 갔다가 이래저래 막 뒤에 왔지만 제주방 갔을 때 아 근데 파야 될 계획고를 봐줘야 되는데 이걸 아는 사람이 없는거에요 책을 뒤져봐도 없습니다 그냥 집부우기 기마전지만 있고 측지기사도 있죠 있는데 도움이 알 수가 없는거에요 그냥 그렇게 헷갈릴 수가 없는거에요 뺏고 기사보고 어느까지 팔았는지 아 연구를 함께 기마개전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한게 공식이 만들어진거죠 기마개전 전단치마 스탑프 읽는거 거꾸로 읽는거 하다가 지금 토보기사 측량까지 온거에요 자 전단치마 로그폴트 인발시험 로그폴트 인발시험 로그폴트 인발시험은 인장기로 땡겨가지고 빠지나 안빠지나 그걸 확인을 하는게 인발내력이죠 정책상태 파악입니다 인장시험은 어떤 설계를 해놓은게 5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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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해서 0.90% 극한강도 90% 인발강도 80% 이렇게 나오지만은 인발내력은 빠지나 안빠지나 빠지나 안빠지나 로 확인하는게 인발내력이다 갱구의 위치는 어디다가 할 것이고 설치 방법은 뭐 그냥 실제로 갱구의 위치를 설정할 때 아주 신중하죠 자 지형도에요 지형도인데 지형도가 이렇게 생겼어요 선형을 쭉 잡았어요 평면입니다 평면에는 선형을 쭉 잡아가지고 터널도 통과를 하고 딱 해놨는데 지금 지형도가 느려져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수직으로 그리면 수직으로 보면 여기가 제일 높은데니까 이렇게 된거에요 이렇게 된 뒤를 터널이 여기에 가는거에요 지금 일단은 편투압이 발생을 하고 저 토피 구간이 됐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건들이 선형 자체가 이제 극복선이 되니까 안전 사고가 유발되고 이렇게 돌아가자니 너무 멀고 해서 할 수 없이 터널을 뚫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점이 생겨서 아까 앞에서 보면 개행해 보강 뭐 그거 하자니 부지도 확보가 안되면 어떻게 해요 뚜껀대로 옮겨야 되겠죠 이제 이것을 말하면 이렇게 옮깁니다 선형 자체는 이게 1안이었는데 1안을 2안으로 보내고 다시 1안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는거에요 뚜껀 쪽으로 통과를 하게 해봤자 얼마 안 머니까 어차피 터널로 가야되니까 그래서 이 빨간색이 1안이 되고 항상 안을 할 때는 방금 한게 2안이 됩니다 녹색으로 표시가 되고 실제로 철기를 할 때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보고를 하려고 3안은 이제 3안이 이제 돌아가는 걸 해요 이건 너무 극복선이니까 3안은 이렇게 갑니다 파랑색으로 파랑색으로 4안은 잡았고 이제 이것까지 검토했으니까 우리 일 많이 했습니다 이것도 좀 봐주십시오 해가지고 보통 검정색이나 회색으로 돌립니다 회색으로 지금 회색으로 돌리고 있어요 이렇게 돌려가지고 검토를 합니다 다 벽면 해놓고 1안 2안은 멋있게 이렇게 표시를 하죠 설계하는 사람들 보면 딱 해가지고 2안 2안은 빨간색으로 그 다음에 2안은 녹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멋있게 캔드에서 빨간색으로 지금 빨간색으로 일단 알아보기 쉽게 녹색으로 하는데 이렇게 딱 해가지고 각자 장단점으로 해줘 1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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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딱 써요. 3항 같은 경우도 이제 터널 비용이 안 드는데 너무 위에 노선이 길어서 연장이 길어진다. 그 다음에 용지비 확보 차원에서 안 좋다고 하고 딱 안 좋다고 써요. 4항도 터널을 만들지 않으니까 공사비는 경제성이 있으나 극곡선이 발생하여 차량 주행 시 교통사고 유발하고 안 좋고 이란으로 탁 갑니다. 이럴 때 경우부 위치 및 설치 방법을 검토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경우부의 시공 범위는 얼마나 할 것이냐. 경우부의 시공 범위는 얼마나 할 것이냐. 그냥 경우부의 시공 범위는 좀 더 지우고 갑시다. 점이 점선이 있다 보니까 경우부가 산이 이렇게 있어요. 이 시공 범위를 이 안에까지 갈 것이냐. 조금만 할 것이냐. 이 말은 오늘.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보통 지진이 어떻게 발생을 할까. 그런데 답안을 쓰는 게 있어서 아주 쉬워요. 지진의 발생 원인은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리면서 외우는 겁니다. 판후 충돌, 화산 폭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 지하 공동의 함몰, 인공, 핵. 이게 지진의 발생 원인입니다. 그래서 함몰 지진, 인공 지진 해가지고 생각대로 지하 동그로 함몰, 화약, 핵 폭발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지진은 깊이에 따라 지진은 이거 지금 현재 본인이 서 있는데요. 이게 진원이에요. 진원. 이게 진원이고 여기는 진앙이라고 해요. 진앙. 그 다음에 이거는 진원 길이. 진원 길이. 이것은 진원 깊이. 진원 깊이. 그래서 진앙은 어디고 진원은 어디냐 했을 때 진앙은 그냥 서 있는 데 수평거리에서 생긴 데가 진앙. 진원. 지진이 생기는 본래, 원래 생긴 데는 땅 속에 있는 게 진원이라더라. 그래서 깊이에 따라서 극천 중심에서 4개를 외우는데 지구에 깊이를 말하는 거죠. 땅 위로. 극천발 지진. 아주 극하게 얕은 곳에서 생기는 곳에서는 지표에서 30km 이내. 그 다음에 천발 지진은 30 내지 70km. 극천 중. 중발 지진은 70 내지 300km. 그 다음에 심발 지진. 깃불심재를 썼어요. 심발 지진. 자, 심발 지진은 깃불심재를 써가지고 아주 깊은 곳에 지진은 300km 이상에 생기는 것을 심발 지진을 하더라. 발생 원인에 따라서는 그림을 그리면서 하라 그랬어요. 파늘 충돌, 화산 폭발, 지하 공동의 환몰, 인공 핵 지진. 그 다음에 깊이에 따라서 극천 중심. 극천발 지진, 천발 지진, 중발 지진, 심발 지진 이렇게. 자, 왜 이렇게 빨간 걸로 설명하냐. 지진이라서 강조를 하려다 보니까 빨간 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판경계부와 판 내부의 지진이 있는데 판경계부의 지진. 판경계부의 지진. 이게 대부분의 지진 형태입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열도 같은 경우에는 저쪽 태평양판하고 같이 부딪히는 곳에 있기 때문에 지진이 자주 생기는 것이고 판 내부, 이 안이죠. 이 안에 생기는 것은 심발 지진을 제외한 나머지 지진이 이때 생기는 거다. 이 말입니다.